쇳살은 아직 살이 쪼 빨리 원래 쇳살 빼야지 괜찮다 응 아직 뭐 빌 때는 안 됐지 이제 46개는 뭐 이때 이래서 어미 띄고 붙여야 사람 잘 따르지 그래 이제 조금 붙잡았지 사람도 지금 안 먹고 아직 어미 허리가 쏙 들어가 붙잖아 이게 들어간 거가? 하여튼 지금 진짜 강아지잖아 강아지 어미나 강아지나 그렇지 두산 표현도 좋네 색스도 좋고 두산 표현도 좋고 민국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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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신구 쪽으로 갈 거 같고 민국이 그건 위대 쪽으로 가지 싶어 아니야 아니야 그거 신구 쪽으로 가 성품 죽인다 그 떼갈리도 없고 그거 완전히 그냥 막 들어가 어른 야한테도 야도 걔 좋다 야는 생김새가 산이 애들 동배들 그때 얼굴이랑 강아지 때 근데 얘 가득도 이쁘다 내가 잘 맞지 이거 한번 양치 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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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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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두산 표현도 좋고 빨리 빨리 가져가야 되는데 아까 통화했다 저도 벌써 사람 역할이잖아 에이 이 정도가 뭐 갈리나 이 정도면 양호하지 네 색깔도 좋고 목줄도 안 했다고 오늘 해줬다 조금 전에 목줄을 주니까 좀 한번 움직일 수도 있고 목줄을 하고 안하고 차이 많더라고 당연하지 응 그래가지고 바로 가지고 한 번 남은 찍으면 할 수 있게끔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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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순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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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걔를 어떻게 만지느냐 사이지 뭐 요거 뭐 내가 딱 데려가 가지고 있으면 한 시간 안에 완전 쫄쫄쫄쫄 붙이 만들어 본다 이거 얼마나 잘 떠나 벌써부터 아이고 장난치고 아이고 아이고 절대 머리에 먼저 소원감 안되고 아이고 아이고 치글치글치글치글치글 얘는 양생함이 있어 그렇잖아 가져간 거 그거는 와일도 하고 근데 어미 띠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거 있는데 괜찮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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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뻐라 아이고 이제 이런거 만졌잖아 그러면 머리 요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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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주면 되는데 처음께 띵띵거리도 안하고 잉잉 하고 말들어 가도 아무도 깽끵거리는 거도 없어 저 띠도 어미 저 띠도 그렇지 이제 바로 노는게 점점 안하지 어이구 놀게 해줘야지 그렇지 그렇지 사람들이 개를 못맞아 놔 놓고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